안녕하세요. 니아엘 유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있어보이는 중국어 회화 꿈은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빨간 봉투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국에서의 인간 세상 사는 홍 바이 얼스. 빨간 봉투를 쓰는 일과 흰색 봉투를 쓰는 일 두 가지가 있다. 빨간 봉투는 기쁨을 쓰는 거고 흰색 봉투는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빨간색과 흰색을 그렇게 봐셔도 돼요. 꼭 봉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서 쓰는 중국어 표현. 행복한 신혼을 추건합니다. 쭈님은 신혼 싱후. 쭈님은 신혼 싱후. 행복한 신혼을 추건합니다. 쭈님은 신혼 싱후. 쭈님은 신혼 싱후. 백년해로 하세요. 쭈님은 발수쉐라오. 쭈님은 발수쉐라오. 서로 손님처럼 존중하시며 사세요. 쭈님은 샹징 루빈. 쭈님은 샹징 루빈. 서로 존중하시면서 백년해로 하세요. 쭈님은 샹징 루빈. 백년해로 하세요. 백년해로 하세요. 쭈님은 샹징 루빈. 백년해로 하세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하세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아끼며 사랑하세요. 쭈님은 신신 샹인. 샹친 샹알. 쭈님은 신신 샹인. 샹친 샹알. 당신과 신랑에게 가장 충심어린 추건을 전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을 축하드려요. 쭈님은 시제 량윤. 크게 축하드립니다. 따시 따시야. 따시 따시야. 축하합니다. 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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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에게 축하를 받았을 때 회답하는 인삿말 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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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번역하면 함께 기뻐하시지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잔 올리죠. 우리 모두 이 한 쌍의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과 백년해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기쁘답니다. 웨딩드레스가 너무 예쁘네요. 언제 국수 먹여 주실래요? 국수 먹여달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기쁜 사탕 먹여달라 혹은 기쁜 술 마시게 해달라 이런식으로 표현을 해요. 언제 국수 먹여 주실래요? 국수 먹여 주실래요? 국수 먹여 주실래요? 국수 먹여 주실래요? 결혼식 식순 중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 신랑 신부 맞절, 혼인 서약에 쓰이는 중국어가 멋진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알아주세요 한번. 양가 부모님께 인사, 신부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드려요. 첫 번째 인사는 부모님의 양육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며, 두번째 인사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 복 많이 받으시고, 장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드립니다. 어르신들 복 많이 받으시고, 장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드립니다. 복이 동해물처럼 많고, 목숨이 장소하시기를 남산처럼 오래가시기를 바란다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신부 부모님한테 삼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 부모님한테 다시 신랑 신부가 삼배를 하면서 나오는 이 대사예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 맞절러죠. 우선 신랑이 신부에게 자라며, 신부가 영원히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추억원하고, 두 번째는 신부가 신랑하게 자라며, 신랑이 영원히 멋지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축복하고, 어르신랑 신랑 바이신랑 주푸 신랑 영원히 인균 쇼사 시의 요청 어르신랑 신랑 바이신랑 주푸 신랑 영원히 인균 쇼사 시의 요청 세 번째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하며, 두 사람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백년 하루 하기를 축복하세요. 3백 시 신랑 신랑 신랑对바이, 축복 양년, 영원히 사랑하고 백년 하루 하기를 축복합니다. 3백 시 신랑 신랑 신랑对바이, 축복 양년, 영원히 사랑하고 백년 하루 하기를 축복합니다. 4백 시의 요청에 대한 도세 향후理解, 향후信任, 용무 변신 우른 니징 순징 양랜 요후 동향, 요난 동당 향후理解, 향후信任, 용무 변신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두 사람이 복은 함께 누리고 어려움은 함께 극복하며 서로 이해하고 믿으며 영원히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혼인서약이에요. 돈봉투, 홍빠오라고 하는데 봉투이기 때문에 딸이 붙는게 맞아요. 홍빠오 딸, 줄여서 그냥 홍빠오라고 하죠. 눈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기쁠 일자가 두개 쓰인거에요. 수왕시라고 하는데 축하일에 쓰이는 돈봉투죠. 축하할 때 하자에요. 허 라는 뜻이죠. 여기 감이 두개가 있는거는요. 스스루이, 일마다 다 뜻대로 되세요 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만들어서 감을 두개 그려 놓은거고 여기 복자가 거꾸로 되어있죠. 복자를 거꾸로 붙인 이유는 거꾸로와 도차가 다해 도자의 발음이 같다. 그래서 복이 도달하라는 의미로 복자를 거꾸로 써 놓은거에요. 여기는 빨간 봉투, 역시 복자 써 놓은거죠. 이것도 복자를 행초로 쓴거죠. 여기 물고기가 있는거는 여유있자, 물고기어자와 여유있을 유자가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려져 있으면 여유있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쓰여요. 루이, 여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오공이 여의봉을 사용하는거 기억하세요?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거지 여의봉이죠. 사실 루이, 여의라는거는요. 효자손이에요. 등극을 긁을 때 쓰는거죠. 내가 긁고 싶은데 긁는다 해가지고 루이, 원스 루이, 만사가 뜻대로 되십시오 라는 뜻으로 쓰이는거죠. 여기에 쓰인 말은 지샹루이, 길하고 상세로움이 뜻대로 원하시는데도 되시고, 부신가오자, 복을 주는 별이 높은데서 여러분들한테 빛을 쪼이고 있습니다 라고 내리쪼이고 있습니다 라고 써 놓은거에요. 춘지에 때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늘 가는 식당에 여러분들의 메뉴를 전담해주는 후유연이 있다면 이런 홍바오 혹은 아파트의 관리 아저씨한테, 혹은 여러분들 친구의 자녀들한테 주는 홍바오인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따지따리, 크게 길하고 크게 이루어라 라고 써져 있죠. 빨간색도 좋아하지만은요. 남쪽지방 사람들은 황금색도 좋아해요. 황금과 같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돈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꿍시파사이, 대박나시오를 설날 용어인데요. 광동애들이 좋아하는 용어죠. 꿍에이 빠쳐이 해가지고, 대박나십시오라는 용어로 쓰이는 거에요. 홍바오. 그 다음에 얘도 꿍시파사이, 번체차, 우리말의 정자로 써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생일이라든지 어린애들한테 줄 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숨 숫자가 써져 있는 건 어르신들 생신에 선물로 드릴 때 쓰면 좋죠. 자 결혼식 풍경사진 보십시다. 이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참석하지는 않아요. 아주 친한 친구들을 참석할 때, 이때는 꼭 홍바오를 갖고 가야 하는데, 홍바오에 얼마를 넣어야 하느냐? 밥값 정도는 넣어가는 게 예의죠. 전부 다 빨간색을 매칭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하객한테 담배를 붙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친구가 신랑이에요. 지금 이 장면도 빨간색 담배값에 하객한테 담배를 붙여주려고 하는 사진이죠. 이 친구가 신랑이고. 담배를 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담배에 불을 붙일 때,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신부가 하객에게 담배에 불을 붙여줄 때는 성냥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라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냥을 그어가지고 불을 붙여줬는데, 하객이 신랑 친구가 신부를 괴롭히려고 담배를 안 빨아들이면 담배를 불이 붙지 않죠. 그럼 신부가 아뜨거하고 성냥을 버리게 되는 그런 꾸준짓들을 하기도 해요. 피로연 자리인데 전부 다 빨간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값도 빨간색이에요. 유명한 칭다오 피지오고요. 그 비싸다는 마오타이지오죠. 여기 지금 깔려있는 건 렁차이예요. 차가운 요리들이죠. 케잌 마저도 빨간색으로 수왕시 기쁨이자를 두 개를 썼어요. 이게 빨간색 담배값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 연인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한국의 결혼식 필요연장은 전부 다 세팅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 테이블보의 흰색 네킹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인의 부모님들이 중국인 분이시겠죠. 식장의 필요연장에 들어서면서 문화 충격을 받아요. 왜? 홍색은 기쁜 일이고 백색은 슬픈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한국인하고 결혼하는데 들어가봤더니 전부 다 장례식장 분위기들에서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느냐. 전부 다 테이블보까지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돈 드니까 네킹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그런 문화 충격이 없게 되죠. 그래서 네킹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킹이 하나만 다르죠. 모양이. 이 다른 이유는 여기가 상석이라는 의미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서 앉으면 안돼요. 주인이 앉으라는 자리에 앉는 게 맞아요. 여기가 상석이죠. 그날에 가장 중요한 손님이 앉는 자리에요. 자, 이게 꽃가마에요. 옛날 신부들 타던 꽃가마인데 중국 신부들. 요새는 빨간색 차를 타죠. 여덟 대의 차가 오는데 신랑 신부가 타는 차는 1순위가 대형 캐딜락이에요. 빨간색 대형 캐딜락. 비싸죠. 두 번째 순위는 벤지나 BMW에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빌린다고들 그래요. 자기는 회사에다. 그러다가 여기다가 신랑 신부도 세우고 인형도 세우고 꽃도 달고 난리를 지기죠. 그리고 아무리 못하더라도 아우디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덟 대가 가는데 그중에 한 대는 굉장히 비싼 차로 신랑 신부가 타는 차는 굉장히 비싼 차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 선물로 하지 말아야 할 물건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물론 이런 물건들 선물 안하고 현금으로 하면 되죠. 우산 위산이죠. 이거는 싼 흩어지다. 해산하다 라는 뜻으로 이별을 뜻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손수건 눈물을 슬픈 결말을 유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위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들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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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